하하 씨의 단점은? 코끼리 똥을 굽었다. 하하 씨에게 사주고 싶은 선물은? 신발끈이 풀렸다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포도. 다 왔는데. 다 왔는데. 다 왔는데. 다 왔는데. 다 왔는데. 그렇게 잘했는데. 단계 떼겨서. 갑자기 펴서. 오케이. 박근식이 렛츠고. 가장 최근에 하는 거짓말은? 가족이 좋다. 가족이 좋다. roamgon에가지고 의견. 갓?! 하하! 하하! 요즘 warto자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